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강다혜입니다.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강독위원회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2020년의 최저임금 만원은 실현이 어려울 것 같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근로자 비중이 처음 20% 미만으로 떨어졌고 근로자 소득 증가율도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시장에선 명확하게 인상됐다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강릇 pregunt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